혹시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? 그래요? 웃어야지 눈도 웃어야지 같이 웃어야지 웃어야지 에릭 쉣? 케빈이랑 에릭은 살짝 다른 레벨이긴 해 그치! 사실 케빈은 그래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나는 운동 열심히 하네? 넌 깨짝깨짝 하잖아 진짜 다 빠 진짜 다 빠 요즘 세상이 너무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막 진짜 안전하게만 가고 싶고 유 캠 쇼윈!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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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!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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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닭 같아 비쥬얼 아 얘 팬티에 팬티는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야? 뭐?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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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슈퍼맨이 이러고 다닌다고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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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같아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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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? 똑같이? 똑같잖아 나 버릴 새끼를 나 버릴 새끼를 뒤에서 올 정민이 형이야 목길이도 너랑 비슷하다 정민이 형 정민이 형 나는 속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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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속옷 자 보시면은 속옷 속옷 보다 조치 조선 불리 그만봐 근데 내가 반바지를 갖고왔어 혹시 끊고 빌려줄 수 있어 속옷 끝이 하면 돼 진짜 의기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를 줘 나도 피해봤잖아 수영이 올라가는 거지 수영이 올라가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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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gan 나는 무식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해? 근데 말하는 것만 봐도 똑똑한 분인 것 같아 그럼 나 얼마나 유식한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더 shield 잠깐만 여보 문이는 포도 먹을래 영기 엄마가 포도가 좋대 예쁜 척 하지 마라 문이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튀어나온 건데 아 뭐 아 아 아 나 내 딸이! 나 내 딸이 착각 착각 내 딸이! 이렇게 기막히게 부모 뒤통수 칠 줄은 몰랐어 너 우리 딸 김채원이 맞아? O! MCLL 헬리콜텔 헬리콜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이 안 닿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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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손이 안 닿네. 물난지 축하 중 감사합니다